메란 북목당의 연구생이 두 분은 탕후난 천력, 노령형 천력으로 불꽃 튀는 대입을 펼칩니다. 두 분 모두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라이벌 구도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는 버스로 아주 입체적인 관계성을 보여줄 텐데요. 두 분 함께 좀 손도 맞잡아 볼까요? 네, 아하 좋은데요. 아, 좋아요 아주. 네, 그래서 앞쪽을 봐주시고요. 자, 왼쪽입니다. 정면 정면 아래쪽 아, 좋아요. 다양한 포즈를 하트 그리고 오른쪽 완벽한 포즈대. 우리 그래도 라이벌 구도니까 등을 살짝 맞대워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시선은 살짝 맞대워볼까요? 그렇죠. 이거죠. 자, 그 상태로 예은씨가 몸을 살짝 물어서 왼쪽, 여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펜씨가 살짝 등을 돌려서 오, 완벽합니다. 자, 예은씨 잠시 모실게요. 펜씨는 그녀에 계시고요. 이번에는 사제지간의 포토타임을 한번 가져볼까요? 라미란씨 모십니다. 네, 라미란씨가 그 중에서 정연아, 정연이를 엄청 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정면 봐주시죠. 자, 시민 연구생과 단장님으로서 먼지 사제 단계를 만드실 텐데요. 누군가 한 단어를 볼까요? 아, 보라트로 갈까요? 아, 좋아요. 사제의 보라트 만나보시죠. 네. 시선 왼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선 오른쪽입니다. 네, 좋습니다. 라미란씨 잠시를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훈훈한 선후배 촬영을 한번 가볼까요? 정은채씨 모십니다. 자, 윤정연과 무목격 선후배 투샷 진행합니다. 자, 국국민 슈퍼스타와 차기 슈퍼스타의 만남인데요. 정면 봐주시고요. 아, 멋집니다. 정면 아래쪽, 네. 정말 두 분 슈퍼스타와 차기 슈퍼스타라고 그런가요? 반짝반짝 빛나죠? 자, 우리 아, 좋아요. 슈퍼스타들끼리 지금 어깨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슈퍼스타는 보라트 한번 해볼까요? 하트 네, 좋아요. 아, 좋아요. 만들어 볼게요. 하트를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자, 정면 아래쪽 자, 다섯 번 손 인사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 지금 지금 생각나는 정직한 훈훈 줄 알았어요. 남의 나친데 손 인사도 부탁드리고 교차하트 한번 해볼까요? 교차하트 교차, 교차 아, 좋습니다. 자, 정면 봐주시고요. 다섯 분 자, 정윤채 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입니다. 이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라미란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입니다. 자, 그리고 만나봤던 포스터에서 그 펜 씨가 중앙에 두 분, 두 분 어떤 포스터인지 아시죠? 그 저희가 대형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네 자, 포스터 촬영 네, 다섯 분 오, 이거죠. 완벽합니다. 자, 정면 봐주시죠. 자, 정면이의 포스터를 지금 이건 무대에서 완벽 제안하고 있는데요. 시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입니다. 제가 있는 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시선 왼쪽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자, 손 그렇죠. 아, 좋은데요. 다친 포즈도 좋은데요. 네 그리고 요즘에 유행이 볼콕 한번 가볼까요? 볼콕 라미란 씨 자신 있으시죠? 맞아요. 네 그겁니다. 자, 이제 조신 기자님들께 손을 한번 뻗어서 TVN3 토일드라마 정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연이를 외치며 파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연이 파이팅! 와우 좋습니다.